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 전통서각 명인 작품은 안성전시의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통서각예술협회 26기 초명팀 정규입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하신 또 같이 진행할 사회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이벤트 김종필 교수님이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 진행에 앞서서 먼저 우당현성우연 선생님의 개회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시를 용윤소부터 진행하면서 우리 안성까지는 왔는데 앞으로도 안성 끝나면 다섯 군데가 더 남았습니다 순회하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각수들이 너무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요번 전시하는데 이 전시작품 부착시키는데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교육을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이 우리 전통서각을 가르쳐서 앞으로 한글 팔만내장경을 제작을 해서 전세계에 우리 한글을 알리는 게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들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를 생각을 해서 직접 여기까지 왕님 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장님 그리고 스님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 윤혜장님 정말 저한테 힘이 많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인 전시보다도 더 성악리에 우리 안성 전시회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요한 시간을 드려하고 오늘 소각 전시를 축하시게 오신 네이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안성 시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 네 이원희 총장님 환영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경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스님들께서도 오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습 오늘 피어내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별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 시장 김보라입니다 네 우리 2022년 대한민국 전통 서가명의 작품전을 이렇게 안성에서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우암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명장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용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국을 수뇌하는 전시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안성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남다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대회사를 해주신 우당 선생님께서 교육의 장을 안성의 털을 잡아주셔서 사실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안성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배우시고 우리 역사에 정말 소중하게 남겨져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현실의 서각으로 재탄생시켜주는 일들을 안성에서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우당 선생님 개인의 노력에 끝나지 않고 우리 안성 씨도 이렇게 좋은 명품들이 또 명장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작품을 우리 안성의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전시에 참여해 주신 명장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대학교 이원희 총장입니다 우리 전국에 국립대학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경대학교입니다 한국 경기도 줄여서 한경대학교로 있고 제가 총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 여러분 밖에 보시면 만물이 소생하는 아주 녹색 녹색 중에서 연두색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생명의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넥타이를 지금 연두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소생하는 봄을 상징하고 메고 왔는데 이런 계절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서각 활동이 대중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한 2주 전에 전국의 국립대 총장들이 안동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권교체기에 대학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총장이 모인 김에 안동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안동은 산업도 없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서인, 서인 중에서도 남인이 거점이 되는 태계 이왕 선생, 유승용 선생을 자랑하면서 안동이 엄청나게 역사적 깊이를 자랑했을 때 제가 안성에 있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우리 안성의 역사와 문화도 같이 좀 가져가야 되겠다 같이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 서각을 우리 안성의 뿌리로 내리고 하나님 문화적 전통으로 가져갔으면 될까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안성아트홀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전시를 해서 젊은 세대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지금 박수 주신 분 지금 박수를 주신 분은 저한테 그만큼 책임을 절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되어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다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엄청난 개인들의 정성이 쌓여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우리 현대 문명에 있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고 반드시 우리 한경대학교에서 이 전시회를 해서 대중화에 제가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당 현석윤 선생님께서 작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저 맨 위에 작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체가 완성이 되면서 친구한테 써준 현판 계산부진 이라는 편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위배 당시에 아들한테 보내준 시후난이라고 해서 이거 응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김웅도 그림의 군선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칼러링을 이 나무판재의 무늬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 여기 있는 이 천수천안이라고 합니다 이 천수천안은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라고 해서 천수천안인데 이 작품을 만든지는 지금 한 3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보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수천안을 만드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처님의 염원을 가지고 앞으로 한글팔만 대장경 판각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저희가 이 전시회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용인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성에서 전시가 끝나면 바로 아마 경기도 일대를 돌면서 세 군데 그리고 안동까지 내려가서 전시하고 연말에 가면은 10월에 가면은 과천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팔만 대장경 판각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 고려팔만 대장경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각수만 12만 명이 도구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한 면에 340장 앞뒤판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8만 1460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도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팔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에 와서 과학이 발달이 되고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글팔만 대장경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영원히 담겨있는 남북평화통일기원 한글팔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 판각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시는 스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스님들하고 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작품이 이게 전부 몇 작품인가요? 열 작품인가요? 아 여기 있는 건 별거 아니고 원래 일편서부터 묘복연화경 일편서부터 쭉 새기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서강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점과 과정이 있는데 그 점과 과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한글 대장경 세 편을 무조건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작품인가요?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160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한글로 풀게 되면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0만장을 가지고 160만장을 가지고 160만장 가지고 전국에 분양도 하고 분양도 하면서 이게 불사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중이고 지금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안동씨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안동씨 선생님 저기 우리 작품은 지금 저기 작품이 하나뿐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어떤 게요? 천수천안 작품이 아 천수천안도 있고 우리 작품이 하나뿐인가요? 두 작품이 하나뿐이에요? 어 그럼죠 천수천안 이거 하나고 하나 뿐입니까? 작은 것도 있죠 아 두 작품이 이거 하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수천안이 네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네 저기 우리 문화원에 가면은 옆면에 다 불교 작품들이 가나요 네 뭐 삼전불서부터 구불탱화 네 아니면은 저 신중탱화 33일 다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시면 네 선생님 또 왜 안된 말씀이신데 혹시 이런 작품을 전시하다가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뭐 사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혹시 있지 않았나요? 있어도 이거는 팔지는 않아요 이것은 요거는 주문을 새로 받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작품이 가격으로 치면 뭐 좀 이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있는 가격이 아예 예 우리 저 협회에 자산으로 잡혀있어요 네 그게 6천만원으로 잡혀있죠 6천만원이요 6천만원 네 네 이건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정도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4차례 주련 현판 대응전 현판을 두부로 많이 했거든요 백담사 일주군 현판 제가 다했어요 거기 있는 불인문이다 뭐 이제 봄종무 현판 주련 낙산사 주련형판 불타소 없어졌지만 의장대사 기념관 안에 있는 모든 서각작품 제가 다했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또 쌍용사 청용사 이 형판들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찰 형판들을 주로 많이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